마키다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의 공구들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마키다 배터리 혹은 마키다 호환 배터리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마키다 배터리 혹은 마키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정말 괜찮은 금액대에 무지막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충전 체인톱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티차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TS-36BL-B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마키다 배터리 혹은 마키다 호환 배터리를 양쪽에 하나씩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36V 전압을 가진 충전 체인톱입니다. 가이드바 규격은 16인치로 40cm고요. 체인톱날의 규격은 91에 28에 날이 장착이 됩니다. 체인 회전 속도는 20mps로 엔진톱으로 봤을 때 35cc에서 40cc 정도의 스펙입니다. 35cc의 엔진톱들의 평균 체인 회전 속도가 17에서 18mps 정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회전 속도를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체 무게는 3kg, 5.0 배터리 두 개 장착 시 4.1kg 정도로 무게도 생각보다는 정말 많이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나요? 보통 이런 충전 체인톱이나 엔진 체인톱을 구매했을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직접 전부 다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티찹 제품의 경우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체인 장력이 조절된 상태로 바로 배터리만 꽂고 체인 오일만 주입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처음 엔진톱을 접하시거나 충전톱을 접하시는 분들이 조립을 하는데 많은 애를 먹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매하셔서 배터리만 바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하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부터 30cm가 넘어가는 것까지 직접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틀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맡기다 배터리 혹은 맡기다 호환 배터리를 양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배터리 두 개의 잔량이 똑같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는 완충인데 한쪽에 적다라고 하신다면 이 적은 기준으로 같이 배터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는 양쪽 다 완충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체인 오일을 주입해 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체인 오일을 넣으셔도 되는데 이쪽에다가 체인에 오일이 묻어나오게 오일을 가득 주입해 주십니다. 그 다음 뒤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고 속도를 로우로 할 것인지 하이로 할 것인지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레바를 밀면서 트리거를 당기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충전 체인톱이나 엔진 체인톱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위쪽에 체인 브레이크가 내 몸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만 체인이 돌아가게 돼 있고 앞쪽으로 밀려져 있으면 이렇게 삐삐 소리를 내면서 트리거를 당기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이 체인 브레이크를 내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트리거를 당겨서 작동을 하다가 트리거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바로 날은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체인 오일이 체인에 잘 묻어나오는지 공급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를 이렇게 체인 오일이 공회전을 시켰을 때 정확하게 잘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지름이 대략 14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바의 길이가 40cm이기 때문에 최대한 30cm까지는 충분히 절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회전을 하면서 무언가를 자르는 공구는 항상 1초에서 2초 정도 있다가 회전하는 속도가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모제에다가 가져다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트리거를 당기고 한 2초, 1.5초 후에 자, 지름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름이 14c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무자르듯이 너무 쉽게 잘 잘렸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굵은 나무로 바꿔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다음은 제가 지름이 대략 25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최대할 때에는 도달하면 먼저 저한 composers을 잃을 때리기로 했어요. quiet, 침끄미 공교 sometime 꼬리지로 사진이 깨끗해ondern쳐서 disreg선 nasze 수업하는ID 괜한 논의帯의 그루ф Cu와 이 나무도 일단은 부드럽게 잘 잘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cm 정도 되는 나무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바꿔서. 자, 이번에는 지름이 정확하게 딱 30cm입니다. 정말 큰 지금통 나무고요. 이 정도까지 자를 수 있으면 엔진톱 한 40cc에서 45cc 정도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바람 가볼게요. 지금 보통 이렇게 날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 조화를 제일 많이 봤는데 이덕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0종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전반전에서 더욱더 오래된 FROM 10건이 들어있는 낙지 자, 지금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일단 이 중간쯤 들어갔을 때 부하를 정말 많이 받아서 꼭 못 자를 것 같다가도 이겨내면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잘랐을 때 배터리 소모량이 거의 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래서 30cm를 한 20컷 정도 잘랐을 때 배터리 소모가 한 60%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이 자르다 보면은 이 장력이 텐션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시고요. 이 제품이 왜 잘나왔다고 느꼈는 부분이 어떤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엔진톱이나 체인톱이 똑같습니다. 이 커버의 볼트를 어느 정도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장력 조절 레바입니다. 이게 풀려있어야지만 이 장력 조절 레바가 먹히기 때문에 이 레바를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텐션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볼트를 잠궈주시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다가 늘어난 이 체인톱날의 텐션을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까 전에 속도를 로우, 하이로 정할 수가 있었는데 로우에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로우고 하이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이의 속도가 더 낮습니다. 근데 왜 하이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를 때는 하이로 놓고 속도는 느리지만 이 부하를 이겨내는 힘을 높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20cm 미만, 10cm 내외의 얇은 나무를 자를 때는 로우로 놓으시고 속도는 빠르게 부하를 받는 정도는 적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그만 배터리를 다 따를 때까지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하이로 놓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르다가 이 중간쯤에 볼 때 뭔가 못 잘라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겨내고요. 만약에 여기서 로우로 바꾸게 되면 회전하는 속도는 빠른데 중간에서 분명히 못 이겨낼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로우입니다. 로우. 자, 이렇게. 이 차이가 느낌이 오시나요? 분명히 로우로 놓으면 속도는 빨랐지만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를 때 오는 부하를 이겨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우와 하이를 스피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를 때 잘리는 힘 부하를 이겨내는 힘으로 생각을 하셔서 굵은 나무를 자를 때는 하이 그리고 이 얇은 나무를 자를 때는 로우로 놓고 자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나무를 자르는데 다시 하이로 바꾸고 자, 분명히 속도가 느려서 멈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힘으로 밑으로 누르고 있어도 자,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로우와 하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잘라보면서 느낀 점은 이 가이드바의 길이가 16인치, 40cm 정도 되다 보니까 최대 맥스 지름을 30cm 정도까지 되는 통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나무를 많이 잘라보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실수로 자르다가 이 톱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킥백 현상으로 인해서 이 톱이 튕겨서 내 몸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체인 브레이크의 역할이 이 손등이 이 체인 브레이크를 치면서 내려주기 때문에 체인이 돌아가는 것을 멈춰도 주고 이 손등으로 날이 오는 것을 보호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 브레이크의 역할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어야지만 도는데 왜 이 밀려야지만 멈추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맡기다 배터리나 맡기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베어 툴 기준 10만원 중반선 정도밖에 가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배터리를 꽂아서 이 정도의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의 금액이 10만원 중반대라면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괜찮은 충전 체인톱을 찾으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티찹 정품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포함으로 사시더라도 20만원 중후반 정도면은 풀세트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티찹 제품이 좋은 점이 전 제품 모두 다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고객 과실이 아닌 이상은 1년 동안은 또 무상 회수가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커팅할 수 있는 횟수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기준은 막기다 18V에 5.0A 배터리를 두 개 장착했을 때 기준 15cm 정도 되는 나무를 한 100컷에서 150컷 사이 정도로 자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cm 정도 되는 나무를 70컷에서 100컷 사이 정도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배터리를 양쪽에다 장착을 하는데 배터리의 용량이 다를 경우에는 적용 쪽의 기준으로 사용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는 양쪽 다 배터리를 완충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가장 긴 런타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용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티찹 전동 공구가 기존에는 18V 전압을 가진 제품으로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36V 전압을 가진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제품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 지금 이렇게 똑같이 18V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36V의 대포 송풍기도 출시를 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티찹에서는 18V 전압을 가진 전동 공구들도 물론 출시가 될 것이고 36V 전압을 가진 제품군들도 다양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티찹 전동 공구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이 사용한 충전 체인톱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충전 체인톱을 사용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세 분께 지금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배터리 두 개 충전기 포함 풀세트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갈수록 이 전동 공구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공구들이 정말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공구를 선택하실 때 선택의 폭이 조금이나마 넓어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